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어느새 추위가 가시고 벚꽃이 활짝 피는 봄이 돌아왔습니다. 창원에서는 진해 군항제가 개막해 열흘 동안 꽃잔치가 이어지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차주아 기자, 밤인데도 활짝 핀 벚꽃이 눈이 부실 정도군요. 네, 제가 선 이곳 진해 여좌천은 그야말로 벚꽃 세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무마다 연분홍 벚꽃잎이 활짝 피어나 밤하늘과 어우러지는 모습인데요. 이번 제 56회 진해 군항제는 오늘 전야제를 시작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계속됩니다. 이곳 진해에는 왕번나무 36만 그루가 꽃을 피워 도시를 연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있는데요. 벚꽃 명소인 경화역과 여좌천은 오늘 개화율이 90%에 달해 축제 내내 만발한 벚꽃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행사도 곳곳에서 이어집니다. 여좌천 별빛 축제와 속천항 멀티미디어 해상 불꽃쇼, 진해 군악의장 페스티벌 등이 펼쳐지고 해군부대도 개방됩니다. 승용차를 몰고 온 관광객들을 위해서는 해군사관학교 등 14곳이 임시주차장으로 개방됩니다. 다만 주말에는 교통 상황에 따라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셔틀버스로 갈아타야 하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진해 벚꽃은 다음 주말인 4월 8일까지 절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해 여좌천에서 KBS 뉴스 차주화입니다. 자유한국당 중앙당이 6.13 지방선거 경남지사 후보로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홍준표 대표가 김태호 전 지사를 직접 만나 경남지사 공천과 관련해 교감을 나눴다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04년부터 재선의 경남지사 출신으로 18대와 19대 김해을 지역구 의원을 지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수 의원이 모레쯤 경남지사 출마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3분쯤 김해시 3계동의 한 화학물질 제조공장 5개 저장소에서 불이 나 1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지금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지만 공장기계실과 이동탱크 저장소 등이 불에 타 소방당국과 경찰이 재산피해액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불길과 함께 펑 하는 소리가 여러 차례 났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가스폭발 여부 등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STX 조선해양이 생산직을 대상으로 희망 퇴직과 외주업체나 협력업체로 자리를 옮기는 아웃소싱 신청을 받은 결과 101명이 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73명이 희망 퇴직을 28명은 아웃소싱을 신청했습니다. STX 조선은 정부와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자력 생존 조건으로 생산직 인건비 75% 감축을 요구하자 지난 20일부터 어제까지 희망 퇴직과 아웃소싱 신청을 받았습니다. 불법 선거 자금을 받고 선거빚을 갚으려고 뇌물을 받은 하만 군수에게 1심과 같은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일보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정섭 하만 군수에게 진역 9년에 벌금 5억 2천만 원, 추징금 3억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를 짓밟고 하만 군민들의 명예에 큰 상처를 준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차군수는 지난 2014년 선거 때 58살 안 모 씨에게 불법 선거 자금 1억 원을 받았고 선거 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산업단지 개발사업자 등에게서 2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남 지역의 1인 가구 이른바 나홀로족이 15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경상남도가 발표한 경남가족실태조사보고서를 보면 1인 가구는 지난 2000년에 16만 2,923가구에서 2015년 34만 6,754가구로 증가했습니다. 경남 18개 시군에서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시지역은 32.1%를 기록한 밀양시로 집계됐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경남